이전 공격 어 옆도 옆에 두개 치고 오던데? 와 진짜 빡세더라 화이팅 하자 주노 어디 볼거야? 저요 저 중울베 중불배 적군의 파괴 공작에 이치한 자큰 나 혼자 가니 혼자 보는거니 아 키보드 아 중불배 가까이 삥하나 저 7단 제가 삥하나 일단 에스겐 삥줄게 야 단춤볼이 아이씨나 갔어 아이씨나 갔어 몸을 컷 몸을 컷이야 자관나 자관나 꺼 중차했다 중차 단층 단층 풀량량 아 피해 피해 중불배 둘 개피 6.3 개피 단찌하나 새끼하나 중불배 중불배 나이스 2층 2층 나이스 나이스 야 간 간 누구냐 감 감 뭐지 감투야 제가 삥 줘 내가 삥 안 껴서 깜빡힐게 아 깜빡ힴ 봐 나 나갈게 나 나간다 나 삥들어온다 나 삥 깜빡힥 깜빡 야 2층 2층 탔다 되다 야 2층 하나 나간다 중차 중차 단층들 와 기도 Q에 삥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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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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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도 후삥으로 오네 다크니야 다크니야 다크니 어 그쪽이야 기둥 3명 들어오네 다크니야 다크니 다크니야 다크니 우물 나이스 기둥 나갔다 나갔다 저 반이래 그거 드라운 드라운 둘 다가 찌린다 둘 다 찌린다 어디로? 아 개 큰한 둘 큰한 둘 나 기둥 모니데 큰한 둘이야 큰한 둘 하나 큰일배 큰 설 큰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큰이 엄청 많아 큰 개 많다 나눠가지고 대각폭을 계속 까면 될 것 같은데 콕을 계속 깔아야 되겠는데 내가 깎았으니까 피 거클 피 거 잡았어 나 2층 한 번에 스킬 아 갑박 하나 붙었다 페디치우 조심 페디치우 조심 페빙 두개다 페빙 하나 페빙 둘 페빙 둘 뚝봉치라 페빙 나이스! 천천히 천천히! 우리가 찔 필요 없어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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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나 치아나! 뭐야? B방하고 예빈! 어? B방하고 예빈! 아 B방 뭐냐? B맞다니까 적배! B방 개피! B방 개피! 모두리치 개피! 야 단체 에포! 예빈 중샷! 중샷 컷! 작대 나온다! 삭발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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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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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다 빠진척하고 혼자 숨어있었네 자가리 바꾸고 응 그런가 보다 어 이씨 다 확인해 조심해 야 스포 오랜만에 가니까 감이 없다 핸들어왔다 이거 핸들어왔다 이거 핸들어왔다 저기 너 포기야 이게 전직했다고 이거 핸들어왔게 조심하자 핸들어왔게 와 기성비 겁나 심하네 죽 나온다 이거 호방하자 호방 지 없다 정차 비호상이야 형 중에서 적백한다 중에서 적백한다 지가 한 명만 더 붙어져 동울배 동울배 빡세 오므리랑 다 먹혔어요 한현이 형 거 뭐니 한현이 형 거 뭐니 도전 탁 조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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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 뭐야 이 나 조카치 크림 카나 피해! 카나 피해, 컷! 개 피해! 얘 메인 무저 피한! 아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와 중... 나 오늘 바로가 봐 나 제가 폭탄다 아닙니다 내가 피하나 더 나 오늘 나 오늘이야? 하필 2개다 2층 내가 폰에 더해 그나불이 많이야 그나불이 죽나불 개피 잡았고 죽나불 개피 잡았고 나 짝본다 피박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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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간아 최후 개피 잡았고 지하 나갔어 어 확인 클러 하나 더 지하 자간아 났다 자작작 이거 지하 지하 이거 라스트 지하 나이스 아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대가빛 소속 000 흠 큰 안 들었다 이거 큰 안 들었다 대가빛 나 갑박을 빙하나 잠시 우물 우물들 돌격부랑 우물세 우물세 야 중둘세 중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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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컷 중둘컷 야 작기 작기 작컷 작없어 작없어 얘들아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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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선 나가도 잡아버려 오케이 나도 관자놀이 태졌다 작기한테 우물 우물 중둘게트였는데 중둘게트였는데 빛빛 하나 더 패스 없다 대화삐 이제 온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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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나온다 야 단칭 있다 얘들 단칭 있어 저게 잡기 잡았고 서울대 자작서울대 나이스 작 도왔다 우리 형 중차 에들아 중차 도와줘 나이스 잡았고 2층 나이스 조차 어 그니깐 글렛이 서울때 고정해요 뭐야 나 피 빠졌다 어디갔어 아 잠깐만 마크 설대 있다 설대 설대 고정 주물배 작업 온다 기다려봐 내가 설대 작업할게 기다려봐 언덕 연막 하나 설대 저 위에 있다 자게 중핀도 위에 저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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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 작 설대 반 아직 있다 잡았고 설대 잡았고 택해놔 택해놔 도와줘 개피야 개피 아이고 수상 없네 전진 지훈아 니한테 전전진 이것도 개피야 저 옥중 개피야 옥중 육준서 치아 치아 야 이거 쿤눌비 오는 소리 쿤눌비 오는 소리 치아 개피 아 저 육준서 개피인데 쿤눌비 오는 소리 왜 잡았지 어디갔지 뭐 빠졌어 아우 티가 또 빠졌어 아이씨 개피 아니야? 도격스도 개피야 도격스도 치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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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인데 또? 수박한 뒤에 기본의 문제 기본 이거 그냥 중 나가면 안돼 어? 그냥 내가 나갈게 수류탄 나갔어 아 아 전작 점점 심하다 애네 계속 릴레를 간다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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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간다 아 나핑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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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진석 아웃빙 잡아놔 잡아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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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버려 디노가! 가버려! 나이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